피델리오 피델리오 아도니스가 통톡한데 색깔은 안들었어요 제이드 스파 메디우스 야생 콜로라탄 수입 실천 또 블랙킬 사분기 이것도 18cm 요거는 연꽃 말이야 또 애고니금 요거는 킹마이더스 주피터 빛을 맞췄더니 요걸로 가지고 베라가모 헥터 호주에고니 제가 선물받았던 거잖아요 뿌리 이제 다 내렸더라구요 요거 머스템 쪼끄매인거에요 뿌리도 내렸구요 프리세우스 또 환혁 머스템 아르코아리스 또 여기 치아왁 복릉군 또 에보니금 금이 어디있어요 금 안보여요 금이라고 팔았는데 금 안보여요 금 없습니다 여기는 아이시그린 합식 조코미 헥 너무 이쁘죠 또 큐빅 크로스트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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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에까지 깜깜해서 안보여서 앞에껌 보여드리는거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갑니다 하트하트